나무 좋아하나 보네? 나무 냄새를 좋아하는 거죠. 근데 꼭 나무를 보는 것 같아. 냄새를 맡는 겁니다. 지난번에 나한테 가족 중에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지? 네. 없어요. 그런가요? 그냥 성하 씨하고 친하게 지냈으면 해서 그런 거야. 친한 친구가 없으세요? 친구? 난 친구 없어요. 정혜 당시하고 친구가 될 뻔했는데 잘 안 됐어.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? 그런 것까지 성하 씨가 알 필요는 없어. 저쪽으로 가서 우선 앉자. 커피가 다 식었다. 괜찮습니다. 봄볕이 참 좋네. 친구 없냐고 왜 물었어요? 저한테도 친한 친구가 있었거든요. 여자친구 말고? 네. 앞을 못 보는 친구입니다. 제가 이 경수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였는데. 하... 하... 왜요? 뭘 떨어뜨리셨나요? 아니... 아니... 하... 나... 옷 좀 갈아입고 올게요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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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. 저기요. 왜요? 뭐 더 묻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? 아니요. 다음에 봐요. 조심해서 가요. 조심해서 가요.